빌리포 교회의 시작은요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장 말씀해 보면 비드니아로 가고자 했던 이 전도요행 가운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라는 그 요청을 보고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방향을 틀죠 그리고 그 자신을 부르신 줄 판단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리포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안시길의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았고 거기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성령께서 여자들 가운데 특별히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루디아의 직업은 옷간 장수로서 큰 불을 축적한 사람이었고 바울의 성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후 16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바울은 귀신들린 어떤 요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죠 핍박의 이유는 귀신들린 여인이 점을 치는데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기 때문다라고 표현합니다 귀신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바로 수익의 그 모든 일원들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옥에 가두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옥 중에서도 주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닌 감옥의 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다 깬 간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문이 열려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자살을 하려고 하죠 왜입니까? 그 옥 중에 있던 그 죄인들이 다 떠도망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멈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막아서게죠 이를 통해 간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바울을 초대하여서 그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면서 이후 그가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 일로 복음의 문이 그 간수의 집에 열리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들어갔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루디아의 가족과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이 가정을 통해 교회가 점점 자라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그렇게 잘 세워진 교회 위에 이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잘 보면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거짓된 교훈을 피하고 대적하며 바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바울은 건면하고 교훈하며 편지를 쓰게 되죠 빌리포서 또한 그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는 권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는 다신론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신앙관 가운데 특히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섬겨야 될지에 대한 그 문제가 빌리포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빌리포 지역은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바울은 빌리포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6회나 사용하면서 빌리포 교회 선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가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쁨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앞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들에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을 그가 설명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전한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이죠 서로 동력하며 이 모든 사역의 일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말씀의 제목이 되는 이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란 뜻은요 이 원문을 보면 에르곤 아가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가돈이라는 뜻은 탁월하다 우수하다 좋다 선하다 훌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빌리포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서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협력했던 그 일들에 대해 착한 일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면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성도들이 참여하였기에 이 일을 착한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6절에서 착한 일을 강조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착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실행하고 또한 그 삶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사역을 펼쳐나가기 위해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고난과 두려움이라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어떻게 복음을 위해 착한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먼저 성경은요 5절 말씀을 통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빌리포 성도들에게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참여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참여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 자체가 교제하자 참여하다 나누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해석을 하면서 참여하다라는 의미가 가지는 그 원뜻을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빌리포 성도들이 함께하여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할 때 복음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 그 교제와 나눔이 더욱 풍성하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눔터 개강을 하면서 이제 주일 생수전도와 화요일과 목요일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전도를 나갈 때 성도들이 모여서 준비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나누고 교제도 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어디에 전도 나아갈 건지 그리고 오늘 전도의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하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뭐 매주 나가는 전도 무엇이 다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새로운 만남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성도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인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서 나아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빌리포 교회는 그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갔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김이 나의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서로 동력하며 서로 교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예스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따라 바로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현재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옥중에 갇힌 상황입니다 옥중에 갇혔다는 것은 그가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도 남아있다는 것이 이야기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판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생각할 때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씀을 통해 그의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고 그가 풀려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바람은 옥중에서 어떻게 하면 풀려날까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관심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해 있었죠 비록 죽음 앞에 설치라도 예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리뽀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죽음 후에 있을 그 영원한 소망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은 한정적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에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적어도 현재 상황의 너머에 있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이란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졌죠 그리스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23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곧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그 빌리뽀 성도들과 앞으로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받은 자들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것이죠 결코 세상의 권력과 힘이 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탄의 권세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같이 상황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하죠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서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라도 그 자리에 서 계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구원에 이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을 따라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길지만 우리 27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이 의미를 보면요 이 원문적 의미를 보면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해석해 본다면 너희는 시민으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빌리포 지역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로마의 온갖 특혜와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한 가운데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의 시민답게 살아갈 것을 빌리포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면하죠 시민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잘 전해지도록 바울을 도왔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다운 삶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전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민으로서 온전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변화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삶을 통해 천국 시민의 삶이 어떠한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전의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지 못하였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 다시 하나됨을 구하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바울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30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럼에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세에 있을 영광이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그 소망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아는 자로서 바울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리포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라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라 이러한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 이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지고 선포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해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